이상직 의원의 구속 여부를 가를 실짐 14일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규모 변호인단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. 서울 지역 대형로펌 두 곳에서 근무하는 변호사 등 모두 12명이 변호인단의 이름을 올린 가운데 광주고검장과 수험지검장을 각각 지낸 변호사 2명 등 검찰 출신들이 다수 포진해 이 의원 변론에 나설 예정입니다. 이스타 항공 관련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직 의원의 실질심사는 내일 오후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.